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상상불허작전, 모사드의 위력입니다. 참 대단하네요. 유대인들은 참 후손들 교육도 잘 시키고 앞세대들이 겪었던 고난을 잘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제가 탈무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필할 때 그분들을 보면 세상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니까 가난에서 풍요로워지면 후손들이 대부분 다 많이 정신력이 해이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아주 예외적인 민족이 유대인들 같아요.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큰 뉴스니까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에 이번에는 무전기 동시 폭발, 레바논의 수백 명 사상, 그냥 뭐 이런들 얘기에다가 지갑에 포켓에 들어있던 삐삐가 다 폭발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을 보니까 진짜 황당하더구먼요. 최소 9명 사망. 뭐 사상자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죠. 이 비폭발 모사드 공장 잠입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동 전운이 여러분들 휩쓰이겠죠. 그러면 이제 홍해 같은 부분들도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큰 뉴스가 지진도 부를 대폭발.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전통적인 그런 병기들이 크게 힘을 못 써줘요. 헬리콥터라든지 전차 같은 거가 대신에 가성비가 뛰어난 드론이 어마어마하게 역할을 크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도 여러분들 떼드론, 드론을 수백 대 동원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군비 창고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대전이 어떤 식으로 이런 전쟁이 치러질 수가 있는지. 이 양반의 여러분들 포켓에 들어있던 삐삐가 폭발해가 여러분들 뒤로 나, 벌렁 나잡혀졌는데 목숨은 건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을 공포로 바꾼 모사드 작전. 도대체 어떻게 삐삐에다 여러분들 그렇게 몇 천대에다가 폭약을 심었는지. 무당단체의 해제볼라가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이 다쳤다. 이스라엘 당국이 개입한 것은 맹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폭발물이 부착된 삐삐에 원격 신호가 가고 수초간의 알림이 있은 이후에 기폭 장치가 작동해가지고 터져버린 겁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계속됐으니까. 그러면 이런 삐삐의 사전에 몇 천대에다 이런 폭약을 심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삐삐는 대만제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폭발한 무선 호출기는 올해 2월 달에 해제볼라의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슬랄라가 이스라엘의 표적 공격을 우려해서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경고한 이후에 해제볼라가 대만 골드 아폴로사에 주문해서 레바논 전역에 배포한 것이다. 5천대 가운데 3천대가 폭발한 것이다. 3천대 폭약 이름들 설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만업체가 제작을 하고 완제품이 해제볼라 이름 당국자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의 해제볼라가 수입한 대만기업 골드 아폴로사에 무선 호출기에 소량의 폭발물과 원격 스위치를 심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대만업체는 대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만에서 OEM을 한 것 같아요. 골드 아폴로사 측은 성명을 내고 호출기 제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기반을 둔 맥컨설팅 KFT라는 업체가 담당했다. 그런데 로이터통신이 확인해 보니까 회사 이름의 A4 용지에 인쇄돼서 유료문에 붙어 있었던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제품이 전달되기 전에 폭약을 설치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폭약이 이제 28에서 56그램 정도 장착이 돼 있는데도 치명적인 모양이에요. 1996년대 휴대전화기에 하마스의 사제폭박물 기술자 야야 아야시가 휴대폰을 전해받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다가 터졌는데 그때도 폭약이 50그램 들어있었네요. 그러니까 아마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인화입니다.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아마 발각 위험이 이제 감지가 돼 가지고 예정된 시간보다 좀 일찍 아마 터뜨린 모양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 매체인 정치인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는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호출기가 폭발하기 몇 분 전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레바논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니까 동맹국에는 사전에 예외상 여러분들 신문을 통하지 않고 알 수 있게끔 언지를 줬지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힘이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이렇게 드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요. 이게 이제 한 전문가가 쓰신 글을 보게 되면 러시아 자폭 드론 뛰어난 가성비로 우크라이나 전쟁 최고 스타 부상 한 번 방송에서 다뤘지만 이제 러시아는 주로 군수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한 20개 정도 업체에 발주를 해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그렇게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드론을 생산해 왔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현대전에서 막강한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 러시아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드론 같은 신병기들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아주 여러분 큰 뉴스가 일면 톱 기사입니다. 지진 같은 폭발 우크라이나 드론에 수백 대를 동원했네요. 그러니까 현대전의 양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 전쟁 형태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ai 같은 게 고도화가 되고 하면 드론에 또 ai 같은 게 장착이 되면 훨씬 더 정밀 타격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요. 이 우크라이나의 보안국은 국방정보국 특수작전군과 공동작전으로 드론으로 터벨리 지역 트로페츠에 있는 러시아 미사일 창고를 공격해 폭파시켰다. 자폭드론은 100대 이상이 투입됐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50km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550km 떨어진 지역에 원격 조정이 다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죠. 하기에 한국에서 미국의 업체에 cctv를 다 원격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타격을 준 사건인 것 같아요. 지진이 이름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100대 정도가 동원이 됐는데 드론 100대를 동시에 이름동원해가지고 폭격을 가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 군은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전쟁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이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